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속여 무리를 빚은 인천 학원 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 7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 이태원 등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받은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여 방역체계에 혼선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8명을 넘었으며 7차 감염 사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